네 집중 시세포착 들어왔습니다. 유망주 공개에 앞서서 AS시간 가져볼건데요. 위원님 이렇게 상승장 안에서 수익률 강하게 내기가 진짜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께서 진짜 차트 분석에 이 샛별 같습니다. 두 종목이나 AS가 있는데요. 먼저 심택 볼게요. 오늘까지 5월 1년속 올라가면서 심택이 목표가 2만 9천원 넘어섰고요. 수익률은 22%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SNS는요. 전일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목표가 만원 찍고 오늘은 좀 일부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는데요. 이 두 종목 하나씩 리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심택부터 할까요? 심택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죠. 심고가는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이걸 제가 신고가 가기 전에 이야기했고 IT 부품과 관련됐고 이분이 실적이 좋았다고 했고 이 기업은 안 봐도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이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패턴이에요. 지금 시장 유엔 패턴이 무엇인지를 알면 심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 대신 손절 못한 사람들은 하지 말아 가죠. 이게 같잖아요. 글면서 갈 때 보면 진짜로 내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거리랑. 거리랑 늘죠. 누군가는 지금 거리랑 늘면서 가고 있죠. 신고가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못 패치 찍었는데 야 못 패치를 정해주면 또 여러분들 내려올 때 또 큰일 나잖아요. 못 패치를 정했을 땐 더 가거든요. 내가 볼 때는 더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안 되니까 또 추격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기로 봤을 때는 오늘 저점 그리고 좀 길게 본 사람들은 8월 5일 중간값 정도 한 2만 8천원 정도 2만 7천 5백원 정도를 보시면서 보시고 내가 근데 여기까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만 9천 3백원 2만 9천원 안 깨지면 고고싱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나는 팁을 많이 주잖아요. 품봉 보시면서 품봉 보면 이게 다 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지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이 지지구권이니까 매수를 하지 마시고 있는 분들 마음껏 느껴보셔라.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에스넷은 어떻게 볼까요? 오늘은 좀 빠져요. 어제 상한가 갔었고요. 네. 에스넷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안 관련주 이거 보안 관련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모멘템으로 그렇게 봤는데 또 다른 걸로 엮여하고 왔죠. 여러분들 그걸 몰라요. 우리도 전문가지만 이게 그걸로 엮였지 저걸로 엮였지 근데 이제 보안은 필수니까 우리가 우리가 인터넷 사업 이룩하고 4차 산업 들어가면서 보안은 필수인데 그동안 안올랐던 종목들을 봐준 거죠. 바닥을 보면 종목을 보면 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행보구간이었잖아요. 상승행보. 이거 맨날 내가 1층 패턴 1층 패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거리 터지면서 했죠. 이게 이제 너무 거래가 많이 터진 게 단점. 그러면 거래가 터졌을 때 그 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강하게 갔을 때는 오늘 보면 강하게 간 주식은 이렇고 안 해요. 그 대신 아직까지는 안 빠졌으니까 9천원 기준 잡고 이게 강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 좀 살펴보시고 이거는 나중에 되면 더 크게도 갈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약간 저항구간에 놓여있으니까 1만 4백 원 정도가 지금 저항이죠. 지금 저항구간에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1만 원 잡아줬는데 어제 얼마까지 갔죠. 어제 1만 250원까지 갔죠. 저항구간에 있으니까 거기를 뚫으면 더 크게 갈 주식. 1만 5천 원까지 갈 주식.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래가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빠져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빠질 때 또 장 때문에 펑펑 빠지면 또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말한다. 또 여러분들은 가끔 보면 뭐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붙어버리는데 무사 죽겠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차트 좀 잘 보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택은 일단 2만 9천 원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자 이 얘기 주셨고 에스넷도 좀 욕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률 난 종목 중에 좀 더 욕심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보니까 TNL이 수익률 40% 이상이고요. 랩 지노믹스도 지금 자리 매력있지 않아요? 피버나인, 파버나인 이 종목도 21% 이상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TNL 눌릴 때 보시면 좋겠네요. 이거 계속 실적 좋고 그러잖아요. TNL 지금 올라갔죠. 그냥 이거 보시면 TNL도 마찬가지 기업 분석은 옛날에 이야기했으니까 뭐 전 뺀 거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죠? 그거 달려주고 실적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그냥 가격적인 데 뿜 쳤죠? 이거 눌릴 때 사시면 또 수익 나요. 단기적으로 눌릴 때 사시고 짧게는 여러분들이 3만 6천 5백 원 손절 잡고 3만 6천 원인데 지금은 4만 7천 원이죠. 그렇게 한 방에 사면 또 안 되죠. 여러분들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추세로 또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저점 매수 기회 지금은 또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올라갈 때 보면 캔들이었죠. 저점 안 깨고 계속 올라가죠. 올라갈 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알려줬죠. 그거 그거 모르시면 노랑태 오시든 뭐 어떻게 해갖고 좀 소통 좀 하시고 나는 여러분들 다른 점과 틀리게 소통하면 곤방 해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NL 지금 자리는 아니지만 눌림목에 매수 사인 주셨고요. 손절값만 잡아볼게요. 3만 6천 5백 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위원님 오늘의 유망주 그리고 모멘텀도 알려주세요. 네. 네. 오늘의 유망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뷰엑스입니다. 뷰엑스요? 뷰... 뷰엑스. 뷰엑스. 발음도 안 되네요. 뷰엑스인데 이거 주식도 보면 이거 여러분들 다 알갖는 의료용 SLA 그런 하는 회사거든요. 이것도 기업이 실적도 되고 좋아요. 여러분들. 보면 제가 실적 좋고 괜찮은 게 봐봐. 유보율이 3,800%, 3,600% 그리고 부채는 24%밖에 안 되고 실적 꾸준히 나오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 226, 264억, 290억 올해 380억 된다고 1분기 실적도 좋고 2분기도 지금 잠시 98억 나왔는데 조금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오른 상태에서 엄청 오른 상태에서 지금 위로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240천을 넘어가면서 패턴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고점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손수들은 오늘장 4만 350원이 안 깨지면 좋겠고 초보분들은 4만원 이하에서 분할로 사면 좋겠고 모패치는 4만 5천원까지 보겠고 손절은 작게 3만 8천원 잡겠습니다. 초보들하고 선수들 제가 맨날 얘기했죠. 오늘 양봉이 저점을 안 깨면 그 주식은 간다. 그 주식이 깨지면 좀 쉬었다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주 뷰웍스 앞으로 또 AS 높은 수익률로 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위원님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서서 이제 마감 가까이 오는데요. 주말 앞두고 어떻게 보일까요? 시장. 시장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432가 안 깨지고 있죠. 지금 선물을 보시면 432가 안 깨지면 들어줄 때 괜찮고 저점 매수 올라갈 때는 저항이니까 436쪽으로 오르면 좀 비중 축소 하시면서 432점이 안 깨지면 여러분 좋은 주식들은 저점 매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혜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한 오마이스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멘텀 가득한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주말 푹 쉬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